안녕하세요. 신입개발자가 알아야할 윈도우 메모리릭 디버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비노기 프로젝트에서 2014년부터 함께하고 있는 최동민입니다. 이 세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거구요. 그 다음에 메모리릭으로 인한 메모리 부족 현상에 대해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마비노기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메모리릭 디버깅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후에 간략하게 결론을 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션의 발표 대상 분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프로그래머를 지망하시고 계시는 학부생분들 혹은 이제 갓 입사하신 1, 2년차 프로그래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세션은 새로운 기술이나 개발 후기 이런 것보다는 신입개발자분들이 내일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차 이상이신 분들께는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쉽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다룰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앞으로 신입개발자분들이 마주치실 메모리 이슈 유형 중에 특히 메모리 리그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실무 메모리 디버깅에 대한 기초 개념을 정립을 하고 너무 자세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기보다는 키워드 위주의 정보를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반면에 다루지 않을 것은 이렇습니다. 실무 디버깅을 통해서 발견된 원인이나 해결책은 사실 특별할 게 없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보통 딜리트를 안 해줬거나 소멸자를 버추얼로 선언하지 않았거나 하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이유 때문에 실무에서도 메모리 리그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꺼나니까 다루지 않고요. 그리고 윈도우 이외의 개발환경이나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내용도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된 계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해요. 때는 바야흐로 2014년 마비노기가 10주년을 만든 해였습니다. 저는 2004년 마비노기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마비노기를 했던 유저였고 덕분에 게임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게임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10년이 흐른 어느 날에 마비노기 프로젝트에 진입으로 합류를 하게 된 성공한 덕후예요. 입사하기 전에 제가 마비노기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했던 것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프로그래밍을 배운 사람답게 최악의 경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먼저 했는데 오래된 게임이니까 당연히 오래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는 뭔가 자신의 신념에 굉장히 치중해서 신입 개발자분들을 혹독하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고 또 비주얼 스튜디오 2000이 단넷을 쓸지도 모르고 뭐 이런 안 좋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날에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사우분들이 대부분 젊다는 거였어요. 그 덕분에 걱정했던 대부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좋았던 게 오래된 프로젝트임에도 개발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남는 시간에 혹은 필요하다면 일정을 할당 받아서 추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에게 첫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저희 팀에서 개발하던 던전이 투입된 이후에 메모리 부족으로 클라이언트가 죽는 현상이 급증한 것이었어요. 제가 만든 코드 때문에 메모리 리그 증가한 건 아니었고요. 뭐가 위기냐 하면 신입의 폐기를 억제하지 못한 것이 이 위기의 발단이었습니다. 이 메모리 클래시를 제가 고쳐보겠다고 그 당시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께서는 그래 못 고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 이슈를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입사 4개월 차쯤 됐던 때였는데 머지않아서 저는 제가 경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비노기는 지난 14년 동안 매우 활발한 업데이트를 이어 온 게임이라서 코드량이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이상인데요. 던전 플레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재현 스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리그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던전 플레이라는 컨텐츠에는 수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전투도 있고 스킬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겠는데 그 기능들의 코드를 모두 눈으로 보면서 딜리트가 빠진 부분을 찾는다. 그거는 말 그대로 사막에서 바늘찾기겠죠. 이슈는 저에게는 처음 팀장님께서 이도하셨던 것처럼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찾아봤고 그리고 적용해봤고 실패해봤고 그러면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메모리 디버깅에 대해서 차츰차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력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후배 프로그래머 분들께 이런 시행착오를 조금 덜어드리고자 준비한 세션이니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운 사막에서 바늘찾기 방법 중 첫 번째는 바로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메모리 리그을 찾는 거니까 당연히 메모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만약에 메모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램은 충분한데 왜 배드홀록이 뜨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서는 크래시가 안 나는데 유저분들 컴퓨터에서만 크래시가 나니까 이건 유저분들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럴 거야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이런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사막에서 바늘찾는 법 두 번째는 바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다루는 코드는 어마어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눈으로 찾는다는 건 이걸 해내는 분들은 엄청난 분석 능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정말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람이 아님으로 적절한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똑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이심스럽네 그래서 이 함수 사용 부분을 다 찾아봐야겠다 했는데 이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400개가 넘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함수 하나당 50줄씩만 분석을 한다고 해도 4,5,20이니까 2만줄을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혹은 이번 주에 투입된 코드 변경점들을 모두 리뷰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주가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던 주라거나 그러면은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으면 변경된 팔수가 수천 개가 넘을 수가 있어요. 수천 개? 아, 천 개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실제 실무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릭은 이런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 관측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이런 수정 부분들을 모두 리뷰하는 것 또한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알아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메모리 릭이 발생했을 때 증상을 통해서 메모리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한 가능 여부에 따라서 메모리 릭 추적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배워볼 생각입니다. 먼저 아웃 오브 메모리, 메모리 부족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학생 참가 세션임으로 한번 되짚어본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진행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메모리가 부족하다면서 튕기는데 램은 남아돈다. 이게 대체 무슨 현상일까요? 대체 메모리가 부족하다는데 이 메모리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버신의 물리 메모리, 램이 부족한 현상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프로세스에 가상 메모리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 부족은 대부분 컴퓨터 사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응용 프로그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유저분들 컴퓨터 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방금 메모리 부족 현상은 프로세스에 가상 메모리가 부족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의 가상 메모리와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운영체제의 가상 메모리입니다. 여기 마비노기가 운영체제로부터 할당받은 1기가의 따끈따끈한 메모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페이징 시스템으로 인해 여러개의 페이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설명을 위해서 간단히 사용중인 부분과 노는 부분으로 간단히 구분을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비교적 한정된 자원인 램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중이거나 최근에 사용한 메모리만 램에 적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나머지 노는 메모리는 어디에 적재가 될까요?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에 적재가 되겠죠. 이렇게 디스크의 일부분을 메모리처럼 사용을 하는 것이 운영체제의 가상 메모리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 덕분에 우리는 실제 물리 메모리보다 더 많은 물리 메모리를 프로세스들에게 할당해주는게 가능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운영체제의 가상 메모리는 제어판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디스크를 램처럼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직접 지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한 컴퓨터에서 여러개의 게임을 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는 어떤 걸까요?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는 이런 것입니다. 컴퓨터의 램이 1기가든 100기가든 상관없이 한 프로세스에게 할당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소 공간을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논리적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안 그런데 어떻게든 그렇게 보이도록 동작하게 만들었다 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 없다면 바람의 나라 프로세스가 명번지부터 4기가번지까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마비노기 프로세스는 이 번지를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마비노기 프로세스가 바람의 나라의 메모리 주소 공간에 값을 잘못 덮어씌웠다. 그러면 바람의 나라 프로세스가 비정상 동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는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조건 0기가부터 4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실제로 물리 메모리에 올라갈 때는 내가 잘 메모리 주소를 변환해서 알아서 적재를 해줄게.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들에게 독립적으로 제공한 0분지부터 4기가번지까지 이런 메모리를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메모리의 최대 크기는 프로세스나 운영체제가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시다시피 32비트는 32승계의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고 때문에 이론상 4기가바이트의 주소 공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64비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6엑사바이트까지 가질 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요. 그러니까 마비노기 프로세스는 32비트 윈도우를 지원하기 때문에 32비트 프로세스고요. 이 때문에 4기가까지 이론상 가상 메모리를 할당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론상이라고 붙인 이유는 실제 가상 메모리 한계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 한계는 유저분들의 컴퓨터의 램이 얼마나 꽂혀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니라 프로세스의 플랫폼과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다른데 정확한 수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이 표를 정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 세션에서 필요한 수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32비트 프로세스는 32비트 윈도우에서 가상 메모리를 2기가까지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서비스하시는 게임이 32비트 윈도우를 지원한다면 사용하는 메모리가 2기가가 넘는 순간 튕기는 유저가 반드시 생긴다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아까 32비트는 이론상 4기가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가상 메모리는 2기가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는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4기가의 영역 중에 절반인 2기가바이트는 커널 모드라고 해서 운영체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커널 영역이 바로 최근에 이슈가 됐던 CPU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우리는 접근할 수 없어야 맞는 메모리 영역인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간당간당함으로 패스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2비트 운영체제제를 지원한다면 가상 메모리 한계가 2기가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가상 메모리가 2기가를 초과하면 에멀록은 null을 리턴을 할 것이고요. 실패플의 뉴 연산자는 스탠다드 배드홀록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드홀록에 대한 예외처리가 없다면 응용 프로그램은 당연히 그대로 죽게 되겠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예제코드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예제코드를 돌리면 뭔가 이하한 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작업관리자로 봤을 때 2기가가 안 넘었는데 배드홀록이 뜰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메모리 이슈를 추적할 때는 작업집합이 아니라 이렇게 커밋 크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 커밋 컬럼은 디폴트로 보이는 컬럼이 아니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업관리자 열 부분을 우클릭해서 직접 선택해줘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집합, 보통 워킹셋이라고 부르죠. 워킹셋과 커밋이 각각 표현하는 수치는 이렇습니다. 워킹셋은 현재 실제로 사용중인 램에 올라와있는 메모리만을 말합니다. 작업관리자 기준이에요. 반면에 커밋 사이즈는 사용중이든 노는중이든 운영체제로부터 할당받은 모든 메모리를 말합니다. 사실 커밋 크기가 바로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메모리 리그로 인한 메모리 부족 현상은 이렇게 커밋 크기가 한계에 가깝게 증가한 모양새를 띄게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32비트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봤는데 32비트는 2기가가 넘으면 메모리 부족이 뜨죠. 64비트에서는 한계가 훨씬 높으니까 64비트에서는 메모리 리그이 나도 웬만하면 메모리 부족 현상이 안 뜨니깐 안 고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예제를 64비트로 한번 돌려보죠. 그럼 메모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테스트하면서 컴퓨터 두 번 죽였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라구요. 커밋 사이즈가 25기가를 찍은게 보이실 거에요. 그럼 저는 집 컴퓨터가 8기가를 사용하니까 최소 17기가는 디스크를 조먹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디스크에 저장되는 메모리가 많아지면 페이지 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내가 찾는 정보가 램에 없어서 디스크까지 찍고 와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또 누수된 메모리로 인해 공간지역성이 떨어지면서 캐치미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머신의 퍼포먼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극단적으로는 메모리 릭 때문에 서버 머신이 먹통이 돼서 임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메모리 부족 현상 중에 메모리 릭과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메모리 부족 현상의 원인은 제가 직접 겪은 것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고 이 중에서 어떤 원인이 진짜 원인인지를 여러분들은 실물에 들어가면 찾으셔야 될 거에요. 메모리 부족이 떴을 때 어떤게 진짜 원인인지 파악하려면 정보가 더 필요하겠죠. 이런 정보들은 작업관리자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툴들을 확인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툴들인데요. 포르세스 익스플로러랑 VMMAP이라는 툴들입니다.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뭔가 기록해야 되는 수치들을 기록해야 되는게 있다면 성능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메모리에 대한 더 자세한 가이드는 저도 도움이 많이 됐던 슬라이드인데 신입 때 윈도우 시스템 메모리 개념 잡기 라는 송챙규 실장님의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 커밋된 메모리는 벡터에 의해서 할당된 메모리일 수도 있고요. 캐릭터를 생성하면서 할당된 메모리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프로세스 내에서 호출되는 수많은 할당 중에 어디서 할당한 메모리가 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메모리일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일은 아시다시피 운영체제로부터 할당 받은 메모리일을 프로세스가 반환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런 메모리일을 저는 크게 재현 가능한 메모리일과 재현 불가능한 메모리일 이렇게 구분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어떤게 더 추적이 쉬울까요? 어떤게 더 쉬워 보이세요? 재현 가능한 거겠죠? 그쵸? 그럼 먼저 쉬운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가능한 메모리일은 말 그대로 어떻게든 내 컴퓨터에서 재현이 가능한, 재현할 방법이 있는 그런 메모리일이에요. 디벙행 할 때 명확한 재현 방법을 찾으면 기분이 참 좋죠. 메모리일이 발생했는데 로컬에서 재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의 99%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비노기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들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어느 날 이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스킬 창을 계속 열었다 닫으면 프로그램의 메모리가 계속 증가해요. 이런 메모리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은 당연히 스킬 창과 관련 있는 코드들을 모두 눈으로 찾아서 딜리트가 빠진 부분을 찾는 거겠죠. 근데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스킬 창이 이렇게 보기에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의 요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응하는 코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스킬 창을 구성하고 있는 코드의 양은 생코드가 많아요. 이 코드를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딜리트를 안 된 부분을 찾는다는 것은 재현 스텝이 있으니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사실 메모리 릭을 디버깅하기 위해서는 재현 스텝과 관련 있는 모든 코드를 숙지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정보는 아까 봤듯이 어디서 메모리가 새는가 즉 어디서는 콜 스텝을 말하겠죠. 누수되는 메모리 블록이 어떤 콜 스텝에서 할당되었는가 입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메모리 릭 디버깅 전략은 이런데요. 먼저 메모리 할당이 일어나는 콜 스텝을 수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콜 스텝에서 메모리가 얼마나 할당되고 얼마나 해제되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수집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건 메모리 할당 함수를 후킹을 해서 거기에 스텝워커로 콜 스텝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느려지긴 하겠지만 어디서 메모리가 얼마나 할당되었는지는 알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메모리 릭을 재현하기 전에 메모리 상태를 한번 저장을 해놓습니다. 파일이든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든 현재 메모리 할당 상태를 스냅샷을 떠서 남겨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릭 재현을 한번 한 뒤에 다시 한번 스냅샷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전에 남겼던 스냅샷에 비해 어떤 콜 스텝에서 메모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확인하면 메모리 릭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할까요? 분명 그래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훌륭한 툴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오늘 거기서 UMDH라는 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MDH는 동적할당 메모리를 분석할 수 있는 툴로 Windows SDK 디버깅 툴스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라는 소리죠.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큰 난간으로 보였던 첫 번째 스텝 콜 스텝 수집 기능은 UMDH와 같이 설치되는 G플래그라는 툴을 통해서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윈도어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세스들은 디버깅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래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플래그들을 키고 끌 수 있는 툴이 바로 이 G플래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UST, 유저 모드, 스택, 트레이스 플래그를 킬 것입니다. 이걸 키게 되면 다음에 실행하는 클라이언트부터 내부에 일정량의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우리가 원하던 콜 스택을 자동으로 수집을 해 주게 됩니다. 물론 프로세스는 좀 느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UST 플래그를 켰다면 다음으로 메모리를 재현을 하기 전에 UMDH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메모리 상태를 한번 스냅샷을 뜹니다. 보시면 명령어가 되게 직관적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스냅샷을 로그일점 텍스트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커맨드를 치시면 UMDH는 현재 메모리들이 각각 어떤 콜 스택에서 할당되었는지를 로그일점 텍스트와 같은 스냅샷 파일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구에 한번 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현 후에 다시 UMDH를 이용해서 스냅샷을 뜬 뒤 차이점을 별도의 파일 이제 로그일점 텍스트와 로그일점 텍스트의 차이점을 여기서는 디프점 텍스트라는 별도의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얻어진 디프점 텍스트에는 두 스냅샷 사이에 할당되고 해제되지 않은 메모리들 그러니까 누수된 메모리들이 이렇게 얼마나 할당되었고 또 어떤 콜 스택에서 할당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콜 스택에서 할당된 메모리가 왜 해제되지 않았는지 찾는 것 뿐입니다. 참 쉽죠? 지금 이런 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 부팅 시의 메모리를 어디서 가장 많이 할당하는지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비노기 프로젝트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로딩 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UMDH 사용법이 고전적인 메모리 추적 방법인데요. 요새는 비주얼 스튜디오 메모리 스냅샷 기능으로도 이와 똑같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5부터 가능하고요. 사용하기는 훨씬 더 쉽지만 비주얼 스튜디오가 당연히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희준님의 디버깅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강연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UMDH 이외에도 디버그 다이아그나 릭 다이아그 혹은 CRT 디버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도 메모리 디버깅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아요. 재현 불가능한 메모리 릭은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으로는 추적이 조금 힘듭니다. 보통 서버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릭이 재현 조건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마비노기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서버 메모리 릭을 통해서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메모리 릭 발생 전 일주일간에 게임 서버 가상 메모리 사용량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바로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고 메모리 그래프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보시면 메모리를 평상시보다 10GB나 더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6GB가 16GB가 됐죠. 이렇게 사용하는 메모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페이지 폴트와 캐시미스가 늘어나서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딱 보면 느끼실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이슈는 재현이 어렵습니다. 메모리가 증가하는 패킷이나 스케줄링 메세지를 특정짓기에는 시간당 증가하는 메모리가 매우 작고 또 처리하는 메세지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해당 문제를 재현할 수가 없었고요. 그럼 아까 봤던 UMDH를 정식 서버에 붙이고 서비스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서비스 중인 게임 서버에 UMDH를 붙이기 전에 안정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테스트 서버에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서 UMDH를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날의 기록이고요. 테스트 서버에 G플래그로 유저 스틱 트레이스 플래그를 키니까 부팅부터 너무 오래 걸리고 반응성이 너무 떨어져서 결국 그날 플래그를 끄고 테스트 서버를 리부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환경에서는 UMDH를 통한 디버깅이 많이 제한됩니다. 비교적 성능이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로드 밸런싱 한쪽이 느리더라도 다른 쪽에서 커버가 가능한 환경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때문에 정식 게임 서버에서는 적용하지 못했고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팀장님이 서버 내리기 전에 떠놓은 싱싱한 풀 덤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학부생분들 중에 혹시 덤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덤프가 뭔지 모른다. 별로 없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덤프는 특정 시점에 프로그램 작업 상태를 기록한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레지스터 상태라거나 스택 상태라거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파일인데 그중에 풀 덤프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모든 메모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덤프를 말합니다. 모든 메모리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누수된 메모리도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덤프 안에 숨겨진 메모리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윈디버그라는 툴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툴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공짜 툴인데 굉장히 강력하고 다양한 디버깅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 많은 기능 중에 저희는 힙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메모리 리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개략적인 분석 방법은 이런데요. 윈디버그로 덤프를 열고 이것저것 필요한 세팅을 해준 뒤에 전체적인 힙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게임 서버는 보통 여러 개의 힙을 통해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관리하고 이 2번 스텝은 그 여러 개의 힙들 중에 가장 많이 메모리를 할당한 힙을 찾는 과정이에요. 이 메모리 리그이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생겼다면 보통 한두 개의 힙에서 급격하게 메모리가 많이 할당된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누수가 발생한 힙을 찾으면 윈디버그의 힙 통계 기능이 있는데요. 이 힙 통계 기능으로 누수가 발생한 힙에서 10바이트짜리는 몇 개 20바이트짜리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 할당 개수를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할당된 메모리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 안에 누수된 메모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그 누수된 메모리의 사이즈를 가지고 윈디버그의 사이즈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누수된 메모리와 사이즈가 똑같은 메모리 블록들이 얼마나 할당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모두 찾는 과정이 4번 스텝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블록들을 쭉 나열을 해서 그 안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를 보면 메모리 리그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제 각각의 스텝을 윈디버그를 사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스텝은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윈디버그를 덤프로 연 후에 2번 스텝 전체적인 힙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이렇게 힙-S 명령어를 통해서 전체적인 힙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특정 힙들이 다른 힙에 비해서 월등히 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른 힙들은 커봤자 메가바이트 단위인데 이 힙들만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누수가 심한 힙인 215-0000에서 3번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메모리 크기별로 각각 할당 횟수를 통계를 내보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힙-스텝-H 한 다음에 아까 봤던 누수가 심한 힙 누수가 심한 힙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잠시 기다렸다가 결과가 나오는데 아래 표와 같은 출력을 보시면 사이즈가 30짜리가 제일 많이 할당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이즈는 16진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48바이트짜리 메모리가 가장 많이 할당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윈디버그의 사이즈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사이즈가 30짜리 즉 48바이트짜리의 메모리 블록들을 모두 검색할 차례인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디버깅하는 사람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가 따라 이제 디버깅 난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다면 누수된 메모리가 가상 함수가 있는 객체일 것입니다. 가상 함수가 있는 객체라면 10++ 시간으로 돌아가보면 할당된 메모리 맨 앞에 그 가상 함수들을 결정하는 버추얼 펑션 테이블 포인터가 있겠죠. 윈디버그는 알아서 이 해당 포인터를 역참조를 해서 이것의 실제 타입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가상 함수 테이블의 이름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클래스에 이름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굳이 윈디버그로 디버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까 봤던 포인터를 조사식에 넣고 아까 봤던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주시면 이게 어떤 정보를 가진 객체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만약 누수된 메모리가 몬스터다. 그러면 몬스터의 이름이나 뭐 할당되어 있는 지역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쪽에서 메모리 리그를 재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나오겠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겪은 메모리 리그는 가상 함수가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그나마 추적이 쉬운 케이스인데요. 바로 누수된 메모리 중에 스트링이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마비노기 게임 서버에 메모리 리그를 포함해서 저희가 겪은 대부분의 메모리 리그 바로 이런 경우였는데요. 메모리 할당 해제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용 게임 서버는 대부분 어 메모리 풀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스트링 메모리 풀을 별도의 힙을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운이 좋게도 아까 보셨던 2.9기가짜리 누수 힙이 바로 이 스트링 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힙 안은 누수된 스트링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 누수된 스트링을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누수가 발생한 힙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을 모두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힙에다가 힙 주소를 바로 넣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힙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어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6 cu 0000 번지부터 07 c3 0000 번지는 이 힙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힙은 기본적으로 낮은 번지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이 할당 받은 공간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번지를 할당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향 때문에 할당된 지 오래된 메모리는 아래쪽에 주로 위치를 하게 되고요. 어 최근에 할당 받은 메모리는 이렇게 높은 번지수에 번지대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향 때문에 위쪽은 주로 데이터 로딩이나 뭐 캐싱에 사용된 메모리가 위치해 있게 되고요. 아래쪽은 현재 활발하게 사용 중인 메모리 들 메모리 분지가 높은 부분이죠. 아래쪽이 아래쪽에는 활발하게 사용 중인 메모리 들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이 사이에 있는 메모리 들이 바로 퇴적층처럼 차곡차곡 쌓인 저희의 누수된 메모리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쯤에 있는 메모리 영역 안에 어떤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이 시작 번지부터 끝 번지까지를 메모리 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디버그의 DDU 명령이나 비주얼 스튜디오의 메모리 창에서 이렇게 아까 확인했던 세그먼트의 시작 번지를 넣어주시면 해당 영역 안에 이렇게 어떤 스트링들이 존재하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스트링이 누수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게 데이터나 코드 중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정의된 스트링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분석하고 재현 방법을 찾아보면 메모리 리그의 원인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현 불가능한 메모리 리그이 재현 가능한 메모리 리그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수된 메모리의 스트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추적이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단서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것 부분은 이 메모리 사이즈인데요. 이런 메모리 사이즈가 조금 유니크한 경우 그러니까 할당된 메모리가 4000바이트짜리 버퍼였다. 혹은 380바이트짜리 뭔 객체였다. 이런 좀 특이한 바이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CRT Set AllerCook 함수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 할당 부분에 훅을 설치를 해서 같은 사이즈의 객체가 어디서 할당되는지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같으면 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다거나 로그를 찍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시코드는 박일님께서 발표해 주신 EDC 2010 온라인 게임에서 사례로 살펴보는 디버깅에 이미 올라가 있으므로 이 세션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메모리 사이즈가 흔하다 아까 봤던 것처럼 48바이트 이런 식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인력을 더 투입할 때인데요. 누수된 메모리 블록 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거나 아니면 내부 테스트 서버 이제 성능상 뭔가 좀 더 자유로운 내부용 테스트 서버에 아까 보셨던 UMDH를 적용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문제 발생 시점에 투입된 변경점들을 프로그래머들을 다 투입해서 전체 코드 리뷰를 해본다거나 혹은 메모리 증가가가 두드러지는 시점에 유저로그를 분석해서 어떤 행동이 자주 일어났는지를 분석해본다거나 하는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서가 부족할 때에는 메모리 리익 제헌법을 찾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헌 불가능한 버그를 제헌 가능한 버그로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32비트 윈도우를 지원하면 가상 메모리 한 개는 2GB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슈를 분석할 때에는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커밋 사이즈 버추얼 사이즈 뭐 단편화 정도 등의 여러 지표를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헌 가능한 메모리 리익은 UMDH 등의 툴을 이용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고 제헌 불가능한 메모리 리익은 윈디버그로 힙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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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